이 아이유의 수석 경제 전문가인 사이먼 베티스트는 앞으로 50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미국이 중국보다 더 부유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중국이 미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1인당 gdp는 2020년 1만 582달러로 미국의 6만 3051달러에 비해 약 6분의 1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세계적인 선도국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중국은 전반적인 목표를 갖고 있고 나는 그 목표에 대해 비난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이 선도국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 내 시대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1967년부터 2019년까지 하버드 대학교에서 교수로 활동하며 많은 경제학자들을 양성한 마틴 펠슈타인 교수는 미국을 다른 선진국들과 구별하는 10가지 특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국 근로자들은 연평균 1800시간 일하는데, 이는 프랑스의 1500시간과 독일의 1400시간보다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래 일하면 생산을 많이 하고 따라서 실질소득이 높습니다. 수압을 이용한 파쇄기법을 통한 천연가스 생산으로 미국의 기업들은 충분한 에너지를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에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규제들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유럽 국가들과 유럽연합이 부과하는 규제들에 비해서는 기업에 훨씬 덜 부담을 줍니다. OECD에 따르면 미국의 연방정부, 주정부 및 지방정부를 포함한 정부지출은 GDP의 38%인데 반해 독일은 44%, 이탈리아는 51%, 프랑스는 57%입니다. 다른 나라들의 정부지출 수준이 더 높다는 것은 소득의 더 큰 몫이 세금으로 빠져나갈 뿐 아니라 더 높은 이전지출로 인해 근로유인이 저해된다는 의미입니다. 미국 노동자들이 일을 많이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럴만한 추가적인 유인이 있으니 말이죠. 주들 간의 경쟁은 기업 가정신과 노동을 장려하며, 주들은 각각의 법규와 세제를 토대로 기업과 개인들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합니다. 소득세가 없고 노조결성을 제한하는 주들도 있습니다. 주들은 주민들에게 낮은 수업료의 양질에 대학 교육을 제공합니다. 주들은 법적 책임에 관한 규정을 통해서도 서로 경쟁합니다. 법률 시스템은 새로운 기업가들과 대기업들을 끌어들입니다. 미국은 정치적 분권화 정도의 측면에서 고소득 국가들 중에 특이합니다. 미국은 이러한 장점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케인즈와 더불어 20세기 전반의 대표적 경제학자로 평가되는 조셉 슘페터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국민들에 의해 선출된 사회 정당들이 기업가 정신을 제약하는 복지국가를 만들 것이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쇠퇴할 것이다. 슘페터의 경고는 오늘날 미국보다는 유럽에 더 적절해 보입니다. 만일 슘페터가 오늘 우리 곁에 있다면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의 국가들이 미국에서 달성되었던 것과 같은 견고한 경제성장을 이루지 못한 이유로 사회민주정당들의 성장과 그로 인한 복지국가의 확대를 꼽을 것입니다. 만화로 보는 맹클 경제학 7권 세트 1권. 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 2권. 시장의 작동원리 3권. 기업의 행동원리 4권. 소득분배의 기본원리와 경제학의 새로운 분야 5권. 국민경제의 기본원리 6권. 화폐와 한일의 작동원리 7권. 경기변동과 경제정책의 작동원리 만화로 보는 맹클 경제학 6개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로 수출 한국을 넘어 세계인들이 경제학을 즐깁니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시행하면 생산성과 생활 수준을 높일 수 있는지 생각해봅시다.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정책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사회가 자본에 대한 투자를 늘리려면 현재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려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저축과 투자를 장려 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장기적으로 생활수준을 높일 수 있죠. 외국인 자본투자는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하다의 방안입니다. 투자의 과실이 일부 외국으로 돌아가지만 투자로 인해 대상 국가의 자본량이 늘어나고 따라서 생산이 증가하며 실질임금도 상승합니다. 교육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로 울적자본 못지않게 한 나라의 장기적 번영을 저호하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미국의 경우 역사적으로 볼 때 학교 교육을 1년 더 받으면 평균적으로 임금이 10% 상승했죠. 따라서 정부가 국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한 가지 정책은 좋은 학교를 만들고 국민들이 학교 교육을 받도록 장려하는 것입니다. 인적자본은 개개 교육을 뜻하는 용어지만 사람에 대한 또 다른 유형의 투자, 즉 국민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지출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건강한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더 높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적절한 투자는 한 나라의 생산성과 생활수준을 높이는 길입니다. 정부가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또 다른 정책은 재산권을 보호하고 정치적 안정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재산권이란 사람들이 자신이 보유한 자원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죠. 정치적 불안은 재산권에 대한 위협입니다. 혁명이나 군사 쿠데타가 흔한 나라에서는 미래의 재산권이 보호될지에 대한 불안이 상존합니다. 공산혁명의 경우처럼 혁명정부가 어떤 업종에 자본제를 몰수한다면 외국인들의 저축이나 투자 혹은 창업의 인센티브가 없어지고 외국인들도 이 나라에 투자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오늘날 경제학자들은 대부분 가난한 나라들이 자국 경제를 세계 경제에 통합시키는 대외지향적 정책을 추구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의 GDP는 미국 휴스턴시의 총소득과 비슷하죠. 만약 휴스턴시의회가 시민들이 외부와 거래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이제 휴스턴시는 무역을 통해 얻는 이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필요한 모든 재화를 자체적으로 생산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에서 첨단 장비를 수입하는 대신 자본제도 모두 자체 생산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휴스턴 시민들의 생활 수준은 즉시 하락할 것이고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반면에 한국, 싱가포르, 대만 등 개외지향적인 정책을 추구한 나라들은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100년 전에 비해 오늘날의 생활 수준이 높은 주된 이유는 기술 지식의 진보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기술 진보는 개별 기업이나 발명가 등 민간 부문에서 발생하는데 민간의 이러한 노력을 정책적으로 장려할 이유가 있습니다. 지식은 상당 부분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죠. 따라서 국가는 국방처럼 새로운 기술에 대한 연구와 개발을 장려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합니다.